2015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와의 승리와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뜻인 분과 먼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와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여기서 모세가 죽었으니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는 율법이죠 은혜와 질 예수 그리스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으니 율법이 죽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와 시대인데 이 여호수와란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다 여호수와나 예수나 뜻은 같아요 의원도 갔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복음 그러면서 말하기를 3절에 모세에게 말한 바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과 반문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약속을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실천하고 행할 때에 이게 복이라 이 뜻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요 가난 땅 그 점령 어마어마한 그 가난 땅 점령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전략이 뭔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했겠다 저는 하나님 함께만 하면 모세와 함께 하니까 홍해도 가르고 다 했잖아요 오늘 또 내 인생에 하나님 함께만 하면 됩니다 알렐루야 그런데 함께 할 조건이 다른 걸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죄하러 목상으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와 자기는 비교가 안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의 어마어마한 일곱 족석이 진치고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소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걸 세 번이나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금년 한 해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해답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지 한다고 된 게 아니고 두려운 마음이 어쩔 수 없는데 해답은 말씀을 죄하러 목상하면 말씀에 믿어지면 함께하고 함께하고 확신이 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고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큰 분이 가도 놀래갖고 큰일 났네 두려우고 그때는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이미 영적으로 저버리는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함략의 선을 이루어 더 사건은 악화되고 어려우고 고난이 오는데도 함략의 선을 이루어주시고 계속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겠어요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첫째 뭐냐면 내 안에 모세의 율법적 신앙을 주이고 예수께서 보금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을 다 주었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신약시대에 와서 가난한 땅 점령은 우리 천국 가는 것을 얘기했거든요 천국 어떻게 갑니까 예수 입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를 믿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인데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오늘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로 머리로 삼고 대장으로 삼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만 머리로 삼지 그분의 지시를 안 받으니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가면 돼요 그분의 뜻이 성경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한 건데 여러분 말씀을 금년에 못 받아 더 탐독하고 읽읍시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에 생명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의 의리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엠마오라 내려간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한 뜨거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암성고 읽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말씀이 내게 무슨 말씀인가 의미인가 내게 어떤 의미를 준가하고 그걸 찾으시고 만나시는데 못 받아 성경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세요 인격적인 만남은 뭐냐면 마음을 찔리고 회개도 하고 그런데 성경의 내용은 한마디로 나를 얼마나 사랑한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그 사랑이 감동이 오고 깨뜨려지고 부서지면 현상이 있어요 뭔가 아 나는 속물인간이구나 나는 세속적인 인간이구나 하고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고 회개해서 내 가슴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예수가 없었구나 형식 의식화된 내 모습 보고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다 내 마음은 내게서 몰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날 헛되이 경비한 도다 지금 현대 교인들이 문의만 가진 걱정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묻습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내가 일하고 열심히 사역해도 사실은 주님 사랑하지 않고 할 수도 있어요 마음 중심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와 닿아야 되는데 뭘로 사랑을 느껴집니까 저 자신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사랑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긍기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고 그때는 실패와 낭패 같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품 안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했구나 이것이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 그랬는데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들리는 얘기거든요 어떤 선과 악이 없을 때 먼저 야곱은 사랑했다 그 말은 오늘 선택한 우리를 말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에 미워했을까 그 다음 예수에 하는 제일 결정적인 것이 장작권을 팔아먹었어요 장작권은 경위력이에요 장작권은 영적 부유거든요 윤리도덕적으로는 예수가 완벽합니다 그러나 윤리도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야곱은 그 장작권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 이삭 에스강이고 야곱으로 혈통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못 봐도 금년에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은혜를 사모한 것도요 하나님이 성냥 은혜 주시야 영적인 눈이 뜨고 사모가 되니까 내가 지금 영적인 은혜가 사모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문 8장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자니 나의 사랑을 잊고 찬자가 만날 것이라 부귀 용어가 다 있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을 입어요 왜? 주고받지 않습니까 상승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자신을 사랑하세요 뭘요? 주님의 성품 거룩하신 분 온유하신 분 겸손하신 분 인자하신 분 자배하신 분 사랑하신 분 그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부귀 용어가 다 있으니까 야 주님 주님한테 어떻게 좀 잘 좀 보여볼까 비유 맞추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주님이 그냥 좋아야 돼요 말씀이 좋아야 돼요 십자가 피해주신 주님 나에서 죽으신 그 주님 그 피해 사건 하나로 십자가 사건 하나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기 하나의 여러분 감사감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정한 순수한 사랑이죠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모든 인생을 아름답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빠 밟는 걸 다 너에게 주었느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고 우리를 아들딸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데 내가 자녀인데 다 이제 아니 자녀는 상속이 있으니까 아버지께 내 것 아닙니까 그게 다 주었느니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오늘 금년 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입니다 이 오수화를 통해서 가난 땅 점령은 이미 아브라함 약속은 것을 이룰 뿐이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서 인도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보금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보금 안에 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해답입니다 두 번째 이제 보금 안에 살면서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가난한 땅을 정복하는 것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선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나와야 후선을 줄이라 그래서 바라보고 보이는 믿음의 꿈 바라보아라 하늘의 목별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 네 자세히와 같으리라 그 꿈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꿈이었으면 하나님의 미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이뤄는데 믿음이 바라는 것들을 신앙이고 보지 못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장세기 13장 14절에 이 축복을 할 때 보니까 롯이 떠난 후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친척을 떠나야 되거든요 본토 친척 그런데 뭐 때문에 롯을 데리고 다닙니까 75세에 미지의 땅에 가니까 불안하거든요 젊은 롯을 데리고 다니면 든든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내 인생은 맡기지 못했죠 그래서 롯 데리고 다니다가 롯의 종과 아브라함이 싸우고 다투고 롯이 떠나버린 후에 오늘 내 인본주의의 롯이 있어요 세속주의의 롯이 있어요 그걸 끊고 버리세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더 줄아가십니까 회개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 방법 아닌 것을 좀 끊고 버리고 주인께 돌아가는 거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지만 해 아래 새것이 없어요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뭘 변합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은혜 안에서 더 기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만큼 내 자신이 은혜 받으면 바꾸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만나고 기도에 성령 안에서 내가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롱한 꿈을 줍니다 요섭에게 해와 달 열한 별 열한 별떼의 절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개척할 때 정말 가정집회 시작하면서도 저는 꿈을 꾸었어요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83년도 첫 주 이룬 예배 때에 금년에 100명 됩니다 했어요 몇 명 놓고 그런데 100명 됐어요 그때 주일학교가 많아서 그런지 어쨌든 100명 됐어요 하나님 믿음의 꿈을 꿀 때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내 꿈이 일치가 돼가지고 그것이 내게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내게 오도록 그 비중과 꿈이 현실화되도록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당한 기도를 당하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성품 안에 들어갑니다 주님이 자신이 좋아요 그래서 교제하고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동력이 돼야 됩니다 발전기에 의해서 동력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남의 그 시간이 동력이에요 자동차 같으면 엔진이 엔진 키 엔진에 불이 붙어서 엔진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기차 같으면 화통이 있어요 기차가 제일 앞에 쉬운 말로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가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기차 대가리에 의해서 화통이 쫙 연결되는데 여러분 그 칸 하나에 의해서 그 화물칸이 10칸 20칸 막 계속 끄는 힘이 어디 있어요 그 머리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 미뤄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감사, 기쁨, 은혜가 충만하면 그 다음은요 그 영적인 힘, 파워만큼 많은 화칸 거기 화칸에 축복도 담고 형통도 담고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못 봐도 주님과 말씀과 기도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영적인 성숙 이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미뤄의 시간 주님과 만남의 그 시간인데 그러면 와 그렇게 좋은 거 어디서 얻은다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임직감으로서 만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와 힘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 봐도 예배에 승리하세요 예배에 자 히브스 입장에 보니까 모의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슬픈가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모실 때가 가깝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장작불 보세요 타던 거 따로 다 떼어놓으면 꺼지지요 여러분 모여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예배하는 자 신령과 제 인정을 예배하는 자를 예수님이 찾으신다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장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 인도자가 되는 것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 순서 하나 굉장히 신경쓰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의 대언자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한번 그러세요 너는 내가 좀 말만 알아 저는 주님 그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했어요 물론 100% 못 들어서 제가 안타깝고 속이 상한데 그래도 저는 그 방향을 알고 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럼 말씀 오후에도 제가 합니다 새벽에도 합니다 시간시간 하여요 그러면 여러분 와서 말씀 먹을 때 여러분이 영원히 소생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 이해가 안 된 게 있어요 주일 낮에만 나오신 분들은 오후에 그렇게 나오라고 사정하고 빌어도 그것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물론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사람이 어떤 그 고정관념 생각이 있어요 그걸 좀 깨버립시다 할렐루야 수요 밤 한 단계만 더 오시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 다 새벽에 나올 수 없는 거니까 수요 밤 금요기도 또 새벽에 나오면 더 좋고 여러분 영적 성숙이 여러분 예배 시간이 하나님 만난 시간이에요 구약에 소 양 끌어다가 예루살렘까지 갖고 제사 드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수도까지 서울까지 간다면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예배드리고요 이 좋은 시대예요 이때라 이때라 이 예배 하나님 찾으세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합시다 인생에 성공이 됩니다 많은 시간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숙은 주님 만나고 은혜받고 감사 기쁘니까 우는 자 함께 울고 우는 자 함께 웃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샀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못 봐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서 인격의 변화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호수하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서 그 사명 감당하는데 여호수하가 모호수의 시정으로 잘 만들어지고 깎아져가지고 결정적일 때 이 사명에 쓰임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손에 처리된 사람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에도 처리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 깨뜨려진 사람이 있어요 고난 어려움 왜 중심인 줄 아세요? 깨뜨리라고 깨뜨린 것이 목적이에요? 순종하라고 하나님 그 맺뜨리는 게 재밌습니까? 아니요 그건 뭐예요? 깨져야 순종한다 순종 말씀대로 살 수 있어 그러나 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한계상황에 부딪혀가지고 하나님께 항복한 자가 순종하는 삶 순종할 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의구성 점령하고 탁 가는데 지금 앞에 보니까 큰 장수가 칼을 빼들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아 아니다 나는 여호와 군대장군을 왔대 아 미갈 천사장 왔으면 내가 너를 도로 왔다 그럴 줄 알았더니 아니야 네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네 꼬봉인 줄 아냐 그때 여호사가 무릎을 탁 끌어요 주여 말씀하오셔서 그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 주권을 내게 양도하라 모세한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이런 사건이 났어요 주권을 양도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주권 다 주님께 맡겨버립시다 링컨이 유명한 말 있잖아요 북군이 굉장히 처음에 참패를 당했습니다 카카 하나님 우리 편일까요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링컨을 쓰셨고 그래서 링컨이 이겼어요 이 말을 알아들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갑시다 아멘 그래서 하루에 한 바꾸 제일 일곱 바퀴 함성 외쳐라 아니 열의 고성 철원 성벽은 일곱 바퀴 날마 돌고 외친다가 무너져 그게 문제예요 일곱 바퀴 그래서 복종을 해 여러분이 그냥 말씀대로 그냥 살아버립시다 그게 복이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의 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아간 앞에서 아간 때문에 아이성 앞에 참패 당해요 오늘 외적인 겉으로 굉장한 대단한 승리의 승리 그런데 어디서 무너진지 아십니까 아간의 탐욕이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잘나간 사람들을 까불만 돼요 무너진다 너 날마다 회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땅을 점령해서 결정적인 것이 아모리 왕 다섯 왕과 싸움에서 이겨버리는데 그때 완전히 결정에 완전히 주도권을 잡아버리게 되는데 여호사 10장 8절에 그럽니다 네 손에 붙였다 당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사 길가리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이러니 이게 참 중요하다고 자 여러분 밤새도록 거기 가서 새벽에 기습작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됐지요 이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사업한 사람은 더 열심히 뛰고 더 노력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힘쓰고 예쓰고 그렇게 해야지 뭐 가만히 대여 야간 기습작전도 해야지요 어 그리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데 보니까 그 다음에 10장 10장 절 보니까 태양과 달도 머물러라고 기도 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밤에부터 초등학부터 가갖고 새벽부터 싸워갖고 그 다음날까지 있으면 이제 아니 지쳤어요 20시간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 결정 이제 승기를 찾고 이기고 있는데 아이고 오늘 이 정도면 됐어 충분 악마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해와 달아 머물러 그러니까요 해가 달아 머물러가지고 24시간 더 싸워버렸어요 그냥 40시간 싸워버려 40시간 하나님이 이런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은 열정 격화죠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4시간 보니까 이제 다섯 왕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군장들이 가까이 와서 왕들이 목을 밟아 밟아 이게 얼마나 영적인 중요한 사건이냐면 아직 전쟁이 더 싸워서 이길 땅이 많은데 군장들이 사기가 중요하고 당당해야 되는데 무서우지 말고 왕들 앙땅이다 너희들 다 와서 목 밟아 목 밟아 막 그러고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요 벌벌 뜨면 그 문제 파묻히고 당합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문제를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니 암연하시기 바랍니다 아뭇다냐 요사 갈렙은 뭐라게요 저들이 밥이다 그랬잖아요 밥 문제를 밥이요 밥을 먹으면 좋지 않아요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문제가 나를 성장시키고 문제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이슨 올리아씨 그 문제가 왕으로 다이슨 승격시킨 그 과정이 그것부터 이루어졌어요 오늘 문제 뭘 볼법 떼십니까 안하면 전능하시는데 감당신보다 시간을 안 주셔요 어려운 문제 권한 문제 괜찮아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지금 요사 정복 전쟁이 사실 영적으로 아브라함 약속의 땅인데 자기가 힘이 쓰지 않은 거 이미 약속을 이루게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이제 오늘 우리 뭐인가 오늘 우리 요사와 그 시대가 이제 예수님 시대 예수님의 시작상에 다 이뤘대요 완성하셨대요 그리고 다 이뤘다 완성했다 죄값을 다 갚았다 너희와 우리는 자녀 관계래요 아들 딸의 관계래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니 뭐 걱정하셔요 그냥 이 말씀 믿으셔요 아멘 성수와 지성수와 시장이 찔려서 새롭게 산 길이 열렸어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기도만 하면 다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너희에게 준 게 믿음으로 받고 가셔야죠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셔야죠 그래서 때문에 여러분 이제 놀라운 영적 진리가 또 하나 있는데요 애국에서 나올 때는 이게 무엇에 혼자 다 했어요 백성들은 가만히 홍해 갈라놓은 곳 따라 나오면 돼요 이것은 구원의 모형이기 때문에 애국은 세상이고 바로왕 사탄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 노력이 되는 게 은혜로 그냥 하는 건데 가난한 땅 점령은 천국의 상급을 말해요 그때는 요단강도 안 가는 데 믿음으로 받고 들어가라고 하고 그리고 가난한 땅 점령에 싸우라고 하고 정복하라고 하고 이건 은혜 구원을 우리가 노력을 된 게 은혜로 받지만 천국의 상급은 가난한 땅 점령은 내가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전투해야 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만큼 힘쓰고 애쓰는 만큼 내게 상급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렙이 그 사건을 우리에게 잘 얘기합니다 여호사 14장에 보니까 갈렙이 그래요 85세가 돼갖고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안학자손 경관성음이 있어도 내가 저 부수겠나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85세의 나이에 그 꿈이 그대로 불타고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불원 산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저게 강한 철병 같고 강한 안학자손 있는 것을 내게 주소서 지금 이 가난한 땅 점령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려서 만만한 건 다 먹었어요 제일 힘든 부분만 남았어요 저게 요새 철병과 가장 어려운 요새 이건 누가 아무도 못해 가장 힘든 그분은 평지가 아니고 해불원 산지를 가장 중요한 그것을 내게 주소서 오늘 뭐예요 하나님 이 하나는 학장원에서 가장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 우리 교회의 가장 힘든 어려운 부분을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산지를 주소서 저게 심장문에 강타해갖고 뺏어버리겠나이다 사단의 모든 전략을 깨뜨려 버리고 기도로 승리하겠나이다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셀리로 제일 많이 부응시키겠습니다 여러분 힘쓰고 예수는 이 갈렙의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의 심장에 불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급이에요 사명을 끝내고 여호수하에게 아름다운 모습의 고백이 11장 23장에 말합니다 자 모세계신 대로 온 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하의 구별을 따라 기업을 주었다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 전쟁이 그쳤다라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자 각 기업을 다 주고 그 사명 감당했어요 오늘 또 내 사명 끝나면 가는 거예요 내게 목숨 묻혀준 것은 아직 할 일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할 일 있으니까 지금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습니까 금년 안에 여러분이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은 미롤관계 주님과 만나세요 화통에 불이 타야 됩니다 내 가슴에 뜨거워야 됩니다 주님도 사랑하시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바꾸만 가라 내가 승리했다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 받으시고 금년 안에 주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복된 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사는 복된 자들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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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사는 복된 자들이시기 바랍니다